네, 저는 경인지방우정청 합격생 한연지입니다. 저는 사수를 했고 총 준비기간은 5년이었습니다. 사수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다 아깝게 떨어지시고 이번에 필기 공격증을 하셨어요. 제가 2018년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2문제, 2문제, 1문제 차이로 필기를 탈락하고 이번에 85점으로 고득점해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통을 선착하신 계기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타사에 계셨고 이제 환진하신 이유가 고민한 선생님 때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원래 유명했던 공무원 단기로 유명했던 학원에서 2018년 공부를 했고 공부하면서도 우편, 금융에 대한 컨텐츠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알아보다 보니까 고민석 선생님이 워낙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19년 시험에는 고민석 선생님 강의를 들어야겠다 해서 유상통을 선택하게 되었고 고민석 선생님 강의를 듣다 보니 유상통의 다른 강의도 너무 좋고 또 유수 선생님도 너무너무 유명하시고 너무 또 수험생을 진심으로 대해주신다는 글도 많이 봤기 때문에 유상통으로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상통 이용하시면서 어떤 게 좋으셨다고 여쭤봤는데 4개만 뽑아주셨어요. 실전모의고사, 라이브특강, 면접특강 이들에서 뽑아주셨는데 일단 실전모의고사는 정말 선생님께서 라이브로 정말 시험장에서 시험 치는 것 같이 대비를 할 수 있었고 라이브특강도 그동안 제가 컴퓨터 일반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해왔음에도 그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하기도 조금 어렵기 때문에 막판에 라이브특강으로 커밀 범위를 확 줄여주시고 나올 법한 문제를 다 찍어주셨기 때문에 정말 공부하기에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위드유스는 제가 제일 좋아했어요. 뉴 표시가 나면 항상 먼저 클릭해서 보고 그랬는데 항상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정말 위안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도너리 패스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름 그대로 도너리다. 이렇게 표현해주신 이유가 많이 있으신가요? 도너리 패스는 진짜 이름대로 도너리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위드유스로 선생님께서 저희들 멘탈 관리도 해주시고 강의도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는 면접 강의까지 제공해주시기 때문에 도너리 패스만 수강하시면 다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별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여쭤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컴퓨터에 읽었는데 형이 선택하신 이유가 PPT가 깔끔해서 좋으셨다고? 네,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PPT로 눈으로 보여주시면서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기억에 오래 남았고 또 선생님께서 중요한 부분은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한 번씩 더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기억에 더 오래 남았습니다. 사실 커뮤니 외울 부분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도 선생님께서 반복해주시고 또 암기법도 알려주시기 때문에 컴퓨터 일반은 크게 외우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수쌤의 장소리가 공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위드유스를 통해서 그때그때 맞는 공부법을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은 컴퓨터 일반 비중을 줄이고 우금과 한국사에 치중을 해라.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지금은 우편금융을 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시기마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한국사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한국사를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해주시는 진도에 따라, 시기에 따라 진도를 맞춰 나갔다면 조금 더 단계에 합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요구를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얻어보려고 했는데 한국사에 정독부 강의 수강하는 걸 추천하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처음에는 선생님 강의를 듣고 책을 봤는데 사실 크게 이해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새 자료가 나오면서 선생님의 새 강의를 딱 다시 들으니까 아, 이게 이런 설명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설명을 잘 해주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기억에도 오래 남았기 때문에 어차피 우금은 처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모르니까 한 번, 한 두 번 정독을 한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 조금 더 오래 남을 수 있고 선생님 강의가 정말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문제집 어떠셨어요? 어, 진짜 선생님 문제집을 안 봤으면 이렇게 고득점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론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선생님 문제집으로 인해서 제 실력이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를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선생님 문제집은 정말 최고입니다. 아, 일단 한국사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김조선생이 강의나 뭐 이러는 건 어떠셨어요? 선생님 일단 정말 재미있으십니다. 너무 재밌어서 웃고 싶을 때, 우울할 때 선생님 목소리를 들으면 진짜 저의 웃음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강의고 또 설명도 잘 해주시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영 모의고사에서는 계리직 한국사가 정말 지역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료를 이것저것 다 갖다가 넣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험에서 예방주사를 제대로 맞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험생활 어떻게 하셨는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매일매일 공부할 때마다 항상 10시간 이상씩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공부만 하면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씩 산책을 꼭 했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 느낌이 오더라고요. 제가 장수생이다 보니까 이 정도 되면 더 공부에 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날은 그냥 바로 잠들고 일단 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자기 전에 핸드폰 보는 습관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필기 얘기했다가 면접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스터디원 모두 합격하셨어요. 면접 스터디는 어떻게 꾸디셨어요? 면접 스터디는 한 분은 원래 우금 스터디 같이 하시던 분이랑 단톡방을 만들어주셔서 거기에서 제가 두 분을 납치를 했습니다. 잘 납치한 것 같아요. 어제도 만나고 왔는데 지금까지도 연락 잘하고 수다도 잘 떨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스터디 어떻게 대비하셨는지 좀 알겠습니다. 다들 집이 조금 머셔서 매일 만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은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로 하고 또 나머지는 아쉬우니까 웨일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웨일로 하다 보니까 발표하는 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하는 그런 것보다 한계가 있어서 그때는 그냥 경험 질문 간단 간단하게 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 오프라인에서 만나서는 사조서를 작성해보고 발표하고 사조서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오프라인 면접 특강이 많이 지내서 있었는데 인턴소가님 특강이 되게 감을 잡는데 도움이 됐었다고요? 네. 일단 저는 필기 공부는 정말 오래 했었기 때문에 첫 번째 목표는 필기 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대해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정말 막막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어서 유창동에서 면접 특강을 초대해 주셔서 갔는데 임찬수 선생님께서 면접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잘 잡아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더 잘할 수 있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 이렇게 해라 자세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오인혁 선생님께서 처음에는 조금 날카로우신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문 면접관님이시다 보니까 왠지 그 눈빛이 저를 끝뚫어볼 듯한 이런 무서움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모임 면접을 하면서 질문을 거의 퍼붓다시피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실제 면접에서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체 조가 다 발표한 다음에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이 조는 미흡 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에 임했기 때문에 다들 좋은 성과가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면접 후기를 좀 여쭤보려고 해요. 다 유상통 사람들을 겪어서 손잡고 하셨다는 이런 에피소드 말씀이십니까? 네. 면접 때 다들 긴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차피 여기 앉아계신 분들 대부분 유상통 가족분들이시기 때문에 경계하거나 좀 어렵거나 이런 생각이 조금 안 들었고 다들 친밀한 내적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나가는 분들한테 말도 걸고 같은 차례에 계시던 분들이랑도 저 너무 떨린다고 손잡아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실제로도 저랑 손을 잡으셨던 분들 모두 합격을 하셔서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천안에 가서 꼭 얼굴을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수 생이시니까 어쨌든 세 번 다시 일어나신 거잖아요. 네. 지금도 그런 과정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요? 시험을 칠 때 컨디션과 나의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먼저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리직은 제가 생각했을 땐 어느 시험보다도 운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운이 없으셨을 수도 있고 또 내년에는 다들 수석으로 합격하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는 용기 내서 다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수험생 분들이 연령대가 높잖아요. 그렇게 나이가 많지만 수험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한마디 해주세요. 유상통 카페에 보면 40대 분들이 제가 나이가 너무 많은데 도전해도 될까요? 라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댓글에 40대 분들 많으니까 기죽지 마세요라고 항상 댓글을 달긴 하는데 그리고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도 40대 분들도 정말 많으시고 또 합격생도 30대, 40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이 때문에 기죽지 않고 용기 내서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다 힘들긴 했는데 사실 합격, 최종 합격하고 다 까먹은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너무 좋습니다.